정수리 이식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좀 극적인 결과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여자들은 정수리 이식 불가한가요? 음 아닙니다 여자들 탈모에서도 정수리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정말 머리카락이 많이 그 빈 공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식하기 좋은 타입이 있고요 그냥 머리가 얇아지기만 해서 공간이 많지 않으면 모발 이식을 해서 할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식량도 적게 들어가고 또 차도도 적으니까 좀 극적인 결과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정수리 이식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했을 때 효과를 얻고 안 얻고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듬성거리는 분들 효과가 좋고요 가늘어져서 미쳐 보이는 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